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들락드락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사저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가서 공작을 했다고 하는 이 최재형 이 최재형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희한하다 정말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올라가서 그렇게 북한 쪽에 이설주도 만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 부서인 부책임자 거기가 바로 맹경일입니다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 올라가서 뭘 들었겠는가 남한에 가서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공작하고 하는 걸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 이런 대북 선전 매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북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고 그런 것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북한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왈다왈다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최재형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최재형은 최근에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수사하라 나를 처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처벌하면 반드시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최재형은 나는 청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최재형은 자신의 범죄에 관해서도 나도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부해달라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부됐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당사자의 범죄 처벌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련해서 형사처벌 나는 죄를 지은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나오다고 하니까 다시 김건희 여사 내가 처벌되면 김건희 여사도 처벌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지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나를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초기의 사태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면 선물 주고 청탁했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자기가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최재형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사실 이게 지금 여론재판이라는 겁니다 딴 여론이 아니고 최재형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회사를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회사가 지금 혐의가 없다고 나오니까 나를 처벌하라 물기식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최재형이 목적이 처음부터 김건희 회사 그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은 최근에 최재형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또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이렇게 저렇게 봐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정권 같으면 벌써 이런저런 죄를 엮어가지고 구속했을 텐데 최재형은 구속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것도 김건희 회사와 인결됐다고 하니까 김건희 회사는 혐의가 없는데 최재형만 구속하면 또 여론이 역풍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주평주평 뒷그럼지를 치고 있다가 그대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최재형을 추가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재형은 미국 국적자인데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해달라 찍어달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혐의를 잡아가지고 빨리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역풍 불어가지고 본인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처벌하라 김건희 회사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김건희 회사를 처벌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야기가 하고 있고 안 되니까 지금 계엄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처벌을 안 받아니까 바로 지금 돌아서서 반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처벌받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경찰과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최재행은 지난 6월 말에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철규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올감했다 저희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행은 이달 안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 혐의들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증거인멸을 많이 하고 있다 다 범위를 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 씨는 지난 2월 달에도 한 강연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최재행은 국내에 있으면서 종행무진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말할 것도 없고 선거법까지 벌써 지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또 사전 불법 선거운동까지 했다 그리고 이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법천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니 이런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공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나 검찰, 경찰 또는 국정원 이미 국정원은 수사기능을 다 뺏겨서 경찰에 넘겨줬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 단 한 명도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이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뺏어가지고 대북 수사기능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겨준 이유가 다 드러나고 있다 지금 9.19 군사합의서라든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해체시켜버렸다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으면 저런 국정원 많은 조직에 월급을 주고 저런 기구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기구 안에 박지원 같은 제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조성은씨와 함께 고급호텔에 가서 식사 나하고 이런 짓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보 사주를 했다 고발 사주라 하니까 거꾸로 특정 매체에 조성은이가 우리 원장님이 보도나는 시기가 어느 달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때 박지원이가 제보 사주를 했다 하는데 그 수사도 지금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과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국정원을 많이 허탈해 놓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인데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 지금 보면 최재형이 대한민국의 국가공안사범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처벌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할 정도로 최재형이 종행무진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김건희 회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그리고 서울 서쪽 경찰서 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또 선거법 불법 선거운동 자 이러니 최재형은 거기다 명예훼손까지 자 이게 범죄 백화점처럼 되고 있다 빨리 구속하라 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마 최재형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처벌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했었던 다섯 분 그 다섯 분의 유족들과 유가족분들이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쵸 저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명의 정치인을 두고 그 범죄 혐의가 워낙에 방대하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됐던 주변 사람들이 다섯 사람 가까이나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는데 멀쩡히 지금 그 당사자인 본인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무슨 말 190석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야당을 갖다 주무르면서 저렇게나 깽판을 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말 극단 선택을 했던 가족의 분들의 그 심정은 어떨지 우리가 진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겠죠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전영수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극단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면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지사일 때까지 사실상 이재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전영수 씨입니다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성남시장일 때도 비서실장이었고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공사로 가가지고 부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눈에 띄는 거는 전영수 씨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극단 선택을 했던 4분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김문기 씨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하급 직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채통에 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반면에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재명이가 오후 1시 40분쯤에 빈소에 찾아갔다가 유가족들이 거절했죠 그쵸 미쳤다고 네가 여기 들어오냐 뭐 이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무려 6시간 가까이를 기다려가지고 저녁 7시 정도 즈음에 조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김문기 씨는 그렇게나 모르세로 일관하고 아예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차원에서 조문조차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빈소에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6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조문을 해야만 했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전영수 씨가 남긴 유서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영수 씨의 그 유서 자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것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확실시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영수 씨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전영수 씨가 남겼던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명백하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문기 씨 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빈소도 가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그 발인 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방송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김문기 씨의 그 여등 가까이 된 노모께서 참 진짜 오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었는데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1시 정도쯤 가서 1시에 가서 7시 40분에 조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40분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나 기다려가지고 조문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영수 씨는 일단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위 직원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전영수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단 그 성남FC 후원금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바로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전영수 씨의 그 유서가 공개가 된다라는 게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그 유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맞거나 가족들을 좀 설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6시간 40분이나 기다려가지고 조문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남FC 사건 이 전영수 씨가 폭로하다시피 했었던 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된다고 하는 성남FC 사건은 어떠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가장 명백한 사건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이제 그때 기소를 했었는데 그때 기소를 하면서도 이재명 의혹 중에서 가장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자신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왜 5년이나 걸렸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 수사했던 게 경찰이었는데 충격적이기도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셨던 분이 반발해가지고 재수사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수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검찰로 넘어가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았죠 왜 박하영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기억나십시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옷을 벗으면서 사표를 내면서 뭐라고 폭로를 또 했었습니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 지청장이 수사 자체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압을 받고 수사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검사로서 치욕스러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때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제 박은정 같은 경우는 뭐하고 있어요 구속이 되기는커녕 배치 달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국회의원 짓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진짜 무슨 뭐 외압과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3년 3개월 만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던 거를 다시 이제 검찰에 가져가가지고 5년 만에 기소를 해냈던 게 바로 이 성남FC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남FC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던 사람이 전영수 씨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측과 뭔가를 이제 협상하거나 그 계속 교류를 했었을 때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전영수 씨거든요 뭐 이제 그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중간 어떤 그 쿠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뭔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영수 씨 측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검찰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기소가 마찬가지로 됐던 사람이 전영수 씨죠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재명 대표님에게 라고 시작을 하면서 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중요하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유서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 이재명한테 보내진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이제 전영수 씨가 이재명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제 그 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을 콕 집어가지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뻔할 뻔짱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그거를 이제 공개하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런 것뿐인 것이고 사실상 조목조목 어떤 사건들에 대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다 나열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 그때만 하더라도 성남FC 본인에 대한 수사 성남FC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위래나 온갖 것들에 대해가지고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당신이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전영수 씨 얘기인데 여러분 딱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얘기 누가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까 김문기 씨가 똑같이 했던 얘기잖아요 세 번 네 번 가까이를 갖다가 초가익 환수 조항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이거 환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권자한테 세 번 네 번 가까이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게 김문기 씨인데 전영수 씨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라는 전영수 씨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50억 가까이를 후원해달라 70억 후원해달라 그게 전영수 씨는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요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에 불과한 게 전영수 씨 아니겠습니까 김문기 씨도 그렇고 전영수 씨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방금 전영수 씨가 했던 얘기처럼 본인의 책임 알고 계시지 않냐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거 아니냐 이 유서를 도대체가 왜 김문기 씨 유족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서 내용에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조목조목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당신이 죄를 지었고 어떤 거가 진실인지를 밝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영수 씨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거리에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도 지사일 때까지 비서실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다 그 전영수 씨조차도 이재명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쵸 벌써 이제 기소가 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증거만 하더라도 7,755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지금 증거들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의 케이스도 똑같지만 하루빨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결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정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